고마워친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것 세 가지는 꼭 피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그와 함께 또 접종 이후에 효과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소통밴드 건행모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환TV 소통밴드 건행모 아래 설명란 보시면서 가입해 주시면 거기서 더 많은 소통할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연구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피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주입니다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현재 아직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나서 코로나19 백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일반적인 백신에 관련돼서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알콜 리서치라고 하는 학술제 실립 내용을 보면요 술을 먹게 되면 면역력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나서 술을 먹게 되면 백신 효과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으면 숙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숙취 증상들이 백신의 부작용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든가 피로감이라든가 심지어 근육통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백신 접종 이후에는 술을 안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작용이 만약에 확실하게 느껴졌을 때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은 상태에서 타이레놀까지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타이레놀 약은요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런 약을 먹게 되면 확실히 간에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에는 가능하면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종 이후에 피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밤을 새거나 밤에 잠을 안 자는 또는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요 항체 생성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 이후에 잠을 너무 못 자게 되면 확실하게 백신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푹 자는 것이 백신 효과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19 백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관련이 있다고 연구가 있는데요 독감 백신이라든가 또는 A형 관련 백신도 맞고 나서 잠을 푹 자는 것이 백신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백신 접종 후에 피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도한 운동입니다 물론 가벼운 운동은 괜찮지만 과도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몸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근육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의 증상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작용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는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피할 것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위에도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목욕도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도하게 목욕을 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목욕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은 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통제를 드실 때 가능하면 타이레놀 계통의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소염 진통제보다는 아무래도 아스터미노핀 즉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소염 진통 소염을 시키는 염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들은 염증을 낮추다 보면 잘못하면 백신의 효과 즉 면역 형성을 되는 것도 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는 이런 소염 효과는 없거든요 그건 단지 해열과 진통 효과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물론 타이레놀을 드셔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염 진통제를 좀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바로 흡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 연구팀 연구의 자료를 보면요 흡연한 사람들이 흡연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 백신의 효과가 40%나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평상시에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이 백신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백신을 맞기 직전에 흡연을 안 하고 또 이후에 며칠 동안 흡연을 안 한다고 해서 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 이런 연구 결과는 없지만 아무튼 흡연자들이 조금 더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피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와 함께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접종 잘 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소통밴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행무라는 밴드 만들었으니까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권행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